유성은 한가지가 어떻게 되요? 방향 평균 64대? 1cm만 커리해주는거.. 안녕하세요? 솔직히 우리팀 평균키 막내라인 5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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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? 긴대로 그렇다고 긴대로 이요? 리콘인데? 여러분! 내일 갈색 미리 추천해 이거는 안 죽는다 어? 나 안 돼. 아니야. 나는 떡이 너무 좋거든요.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. 인절비랑 육떨기랑 꿀떡이랑 바람떡이랑 감자떡이랑 약밥 먹고 싶다. 약과. 여러분 저 명절이잖아요. 약과 드세요. 약과는 진짜 300개 먹어도 아니지.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. 성인볶인다고요? 성인이 아닌데. 아 드립 수준하고는 왜 그래. 성인 아니잖아. 떡먹어요. 그리고 인젠샷. 아니 내가 오늘. 오늘 저녁은 약밥이야? 대기씨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부축을 봤는데 제 왼쪽, 왼쪽, 오른쪽으로 누였어요. 근데 뭔가 약간. 둘 둘한테 다 부축을 먹어요.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? 세번이야 나는 가다가 어필해? 이게 약간. 나 자꾸 넘어지니까 어필면 뭔가 더 다칠 것 같고. 누언도 나한테 기대해? 이러는데 뭔가 난 틀려. 누가 붙이고 하는 걸 모르겠는데. 내가 언니. 언니가 저 도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러는데 누언도 나. 아니지. 내가 너의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?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?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?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? 맨날. 맨날 계단도 시계. 자기가 또. 엎어져. 엎어져. 귀에 올라가. 나가고 하나만, 잠시만. 이거 내꺼야 내꺼야 내꺼 해리포터 근데 루언니는 루언니는 후플푸프가 더 어울리지 않아요? 어? 후플푸프 색깔 저거에요? 아 나 랩옥스라고 생각했어 루언니는 후플푸프랑 수준이는 알지 않나? 후플푸프랑 후플푸고 하나 더 루언니는 기억이 안 나 가습기 좋은데? 아 나 가습기! 나 요즘 가습기 추고나 어? 가습기 혹시? 내려와 주시면 안 돼요? 뭐 하는 거야? 가습기 가습기 너무 재미없어 진짜 진짜 궁금한데 하루는 없어 왜 안싸웠어 왜 어디 포인트에서 진짜 안싸웠어 진짜 안싸웠어 왜 그래? 진짜 안싸웠어 아 진짜 요즘 21살 됐다고 지금 그러는가? 22살 아니에요? 아 그럼 언니는 너네네 왜 그래? 아 언니는 22살인데 왜 그래? 언니는 22살인데 왜 그래? 아 언니는 뭐 안싸고 있어 아니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